상황이 급해졌습니다. 저기 팀장님이 그 블랙박스 동영상 봤답니다. 아니 그건 제가. 그 형사가 따로 메일로 보낸 게 있었나 봐요. 문제는 지금 팀장님 혼자 용학수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. 준서 형 성격의 그 화면을 봤다면 아마 그 용학수라는 사람을 죽일 겁니다. 형수 죽고 나서 자기 머리통에 총을 쌌던 사람이에요. 블랙박스 형수가 죽는 모습을 봤다면 지금쯤 완전히 통제불능 상황이라고요. 상황이 심각합니다. 검사님. 그래서요. 나보고 어쩌라고요. 제발 전 빼줘요. 지들끼리 죽이든 살리든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라고요. 그런가요? 저 분은 니들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지켜라, 지켜라. 못 봐야 돼. 지켜라. 나 지금 공무생 중이에요. 공무생 중 JTBC